오늘 24장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궁금하겠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그게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장 3절에 그 내용이 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무슨 싸인과 같은 징조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서가 뒤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 징조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36절서부터는 언제가 그때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가와 관련돼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답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생각보다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게 언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산할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한번 3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19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더욱더 퍼지게 되었던 여러 가지 주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날짜와 관련한 그 증상들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집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와는 맞지 않는 건데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단의 교파에 교회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고 그게 또 한 세대가 무엇이고 숫자로 해서 계산을 해갖고 그때가 이때쯤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만일에 여기에 숫자를 계산해서 그날이 언제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2단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36절에 근거하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시간 졸 시간이 아니에요 졸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연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한마디는 꼭 할 수 있다 이 주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뭐와 같으냐 노화의 때와 같은다고 이렇게 37절 24장 37절 39절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으니까 화면을 볼까요 노화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39절도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때가 언젠지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핵심은 뭐냐면요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화의 홍수는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처럼 깨어서 준비한 노화의 가족들에는 뭐가 있었느냐 구원이 있었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확신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물로 심판에 임하게 되었어요 물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노화의 때와 같다는 건 뭐냐 하면 인자의 이맘도 노화의 때와 같다는 것은 언제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아무도 모르니까 니네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인자의 오심은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이 말은 반밖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와 함께 고백을 해야지 이게 100%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는 구원과 심판을 반드시 이 땅에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지 그 다음 말이 이제는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의 비유 같은 말을 하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자들도 하겠지만은 주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 가장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 이 곡식을 갖고 뭘 만들고 준비하는 이 일은 아낙네들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40절에 보면은 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더 많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상당히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학습이 돼 있을 거예요 저보다 어린 세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학습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에 휴거설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하고는 맞지 않고요 오늘 교회 속에서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어? 왜 바뀌었을까? 저희 때는 그거 막 책으로도 보고요 와 진짜 이럴 때가 올까? 막 그거에 관심도 갖고 그랬는데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니 하면은 그 휴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라고 하니까 버려뒀다는 것을 부정적인 심판 데려가면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버려두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있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뿅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쉭 올라가서 데려감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즘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도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건데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장노교는 이런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 타이밍에 잠깐 해프닝 웃자고 하는 말을 한 번 합니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딸은 시간이 안 돼서 아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인가 봐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점심을 먹자 하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번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대기번호를 받아서 제가 차에서 탁 하면서 내려 그래서 빨리 가서 자리 잡아 이랬어요 두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들리없이 출입구로 들어가는 걸 봤고 방, 홀, 화장실까지 여자 화장실은 안 갔고 화장실까지 다 갔는데 두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디 잠깐 나갔는가 보다 한 10여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없어져 버렸어요 제 마음에 아 목사는 남겨두고 목사는 남겨두고 두 사람은 올라갔구나 아 요찌게 이런 일이 있는가 막 가슴이 철러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째서 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신학이었고 이것이 아닌데 갑자기 퍽 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카운터 내려가서 물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여기 여기 다 쳐졌다고 그랬더니 아 우리 카운터에 있는 그 아저씨가 설명해야죠 거기에 밀실이 있는데 화장실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 들어가면 방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오늘 손님이 말아서 거기 오픈하지 않는데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두 사람이 앉아있다라 얼마나 다행이냐 벌써 우리 속에는요 그런 게 데려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데려감 남겨둠? 나는 버림뻔가린가 그러나 지금은 이게 교회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하셨느냐 인자의 오심은 모순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생각해 보세요 물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홍수에 휩쓸려서 데려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죽은 자,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데려감받은 자들이 오히려 노아의 방주에 남아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반대가 되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그리고 유대교,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상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자는요 어떤 심판의 어떤 어려운 징벌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상이 강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데려감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남아있다는 게 구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려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구원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많은 책들도 지금 제가 뒤에 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데려감이 구원이냐 남겨둠이 구원이냐 이거 갖고 논의를 하다가 진짜 예수님의 핵심인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데려감이 구원이든 남겨둠이 구원이든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는데 다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심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밭에서 일을 하고 노아의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이 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홍수가 날 때 구원과 심판이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도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뭐 이럴 때야 홍수가 얹어놔야 될 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을 모두가 살고 있을 때 홍수는 갑자기 임했어요 이처럼 밭에서 일하는 거 평범한 일상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걸 집 안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 모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하게 뭐가 있느냐 주의 임하심이 인자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 오실날을 갖다가 숫자로 계산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일상을 다 팽개치게 만들고 집 팔아라 니네 뭐 팔아라 못 팔아라 직장 그만둬라 하면서 한 곳으로 모으는 집단이 있으면 이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범한 일상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곳에 오신다라고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좀 더 잘 살으라는 게 오늘 주님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44절에 보면 깨어 있으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에 특별히 어떤 이단 집단처럼 준비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 기다리고 계속 그것만 그것만 읍졸이면서 있는 게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쓰고 있는 준비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용법이 들어 있느냐 지속적 용법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뭘 기도라든지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계속적으로 하라느냐 하면 천국백성이면 천국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책임을 갖고 내 그 역할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천국백성으로 내가 오늘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천국백성의 삶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이게 바로 뭐냐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일상을 갖다가 묻어두면 안 되고 깨어서 준비하는 거는 일상 속에서 내가 천국백성으로 내 역할이 뭔가를 깨닫고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연달아 나오는 세 개의 비유가 이거를 보충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개의 비유는 이겁니다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과 악한 종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일 잘하는 자와 악한 청지기로서 못한 종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두 번째는 열천여 비유 기름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다섯 난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둘 하나 달란트 받은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공통분모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 각각 비유마다 다 표현되는 게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올 때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온다 주님은 인자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두 번째도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좀 더디었어요 그렇쯤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반드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반드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뭐를 강조하느냐 바로 인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준비하는 삶이 뭐냐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정말 역할과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그거를 오늘 이 비유에서 설명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티 비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 열 명의 신부가 아니라 열 명의 아마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신부 들러리들 그런데 이 신부 들러리들은요 지금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그 보냄을 받아 그들의 역할은 뭐냐 등불을 밝혀서 오늘 결혼식장으로 오는 신랑을 잘 맞아서 결혼식장으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은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오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결혼식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들러리로 보냄을 받았다 할 때 그 역할은 뭐냐면 등불 꺼트리면 안 되고 신랑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와야 될 시간에 안 오고 더디 오므로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는 계속 그 기름으로다가 등불을 밝힐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등불을 준비하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한 이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고 아주 뭔가가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든 신앙인의 보편인 것처럼 들려지게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들러리로다가 보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이 만일에 운전을 해서 어디 장거리를 가는데 중간중간에 만일에 주유소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을 하고 기름을 여분을 가지고 가는 게 운전자의 기본이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야 기본 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래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생각에 이걸 갖다가 에이 안 해도 돼 라고 무시해 버린 거예요 내가 기름을 다 준비해야 돼 나 오늘은 안 준비할래 왜 내가 여러 들러리를 해봤는데 한 번도 신랑이 늦게 온 적이 없어 늦게 온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힘들게 등불을 더 밝히려고 기름을 뭐하러 더 준비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에이 그러니까 안 할래 난 오늘 기름 안 준비할래 네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건 꼭 들러리로써 이건 필수야 필수 기본이야 기본 안 한다니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게 신랑이 더디오므로 준비해야 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천국 백성들은 다 기름을 준비하는 이게 보편적인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내가 보냄을 받아 나는 이것저것 작은 일 큰 일에 보냄을 받아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된다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미련한 처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련하다라는 말 미련한 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이더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을 끝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미련한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우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건축자라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누가 지어요 저같이 건축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모래 위에는 죽었다 깨러다 안져요 모든 건축을 하는 사람들 집 지으라고 그러면 다 반석이나 기초부터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집을 짓지 누가 모래 위에 지어요?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섯 천연은 그렇더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더라도 집이 그냥 어느 정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세워서 둬요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건축자가 할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특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 이상하게 특별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13절에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내가 주어진 역할이 이거니까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깨어준비하라는 거는요 막 특별하고 특별한 집단이 되어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라 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이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14절 15절 25장 14, 15절을 제가 조금 붙여놓은 데가 좀 달랐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뜻은요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따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섯 살이다라고 하면 다섯 살 된 아들한테 쌀 한 가마니 60키로 이런 거를 짊어지고 네가 저 부산에서 저기 어디까지 갔다 와라 여러분 이 다섯 살짜리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만일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잘 아신다면 오늘 내게 만일에 이 역할을 맡겼다면 주님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고 이 역할을 맡기게 하신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거를 내게 맡겼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탤런트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또 글도 보고 말도 듣게 됩니다 탤런트라고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탤런트가 뭐냐? 재능이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주인이 재능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성경을 볼까 봐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아예 딱 번호를 매겨갖고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번호가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25장 15절 보세요 25장 15절 보면은 금 5달란트 할 때 달란트 앞에 번호가 3번 붙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 밑에 보니까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달란트는 금, 은의 중량, 무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무게가 60kg가 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달란트,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34kg 정도가 되어집니다 금 34, 은 34 그런데 은 34하고 금 34를 비교하면은요 가치는 금 34는 은의 30배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제 15절에 보면은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에 화폐로다가 바꿔서 우리가 말하는 임금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연봉, 연봉도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임금으로 계산하면은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숙련된 기술자 요즘에 건축업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특별히 미장을 하거나 타일을 깔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서로가 다르겠지만 평균 하루 싹시 있어요 하루 임금이 있어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더라고요 용접하는 사람들은 더 높고요 그래서 이 하루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 일하는 임금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숙련된 기술자가 493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493년 안 놀래네요 안 놀래 이게 1달란트라고 무시하면 안 되네요 금 1달란트라는 거는요 숙련된 기술자가 만일에 살 수 있다면 493년을 살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행한 건 뭐냐면 묻어뒀어요 묻어뒀어 내가 가진 것은 별벌리로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제는 다 떠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역량이 안 돼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받은 거는 그저 1달란트인데 여러분 1달란트가 493년을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아 보이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작다고 여기고 역량이 없다고 여기고 나는 못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묻어둬 버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할 때는 무엇이냐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나에게 내 역량과 내 능력과 나의 힘에게 맞게 하나님은 다섯 둘 하나 나에게 이 작아 보이는 거라도 아니면 커 보여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이 다섯과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느냐 하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주인은 떠나면서 달란트만 주고 갔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직장에 들어가라고 이 사업장을 열라고 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시시콜콜하게 하루하루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육신의 귀가 들리도록 말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 내게 그것을 주셨다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뭐가 발동했느냐 주인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은 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냄을 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간과하고 묻고 내 자신을 향해서 또 묻고 또 묻고 할 때 우리에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창의력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요 내가 정말로 야 이 일을 내가 왜 몰랐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돌파해서 전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이 땅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막히고 닫힌 상황 속에서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깨어 준비할 게 뭐냐 그 자리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의 여건을 보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창의력과 새로운 것과 열정과 달려가야 될 것과 이것을 찾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당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깨어 준비하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금 한 달 렌트는 작다 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은 절대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작아 보이는 것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주께서 나에게 큰 의미를 두고 맡기시고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그 역할을 잘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평범한 일상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하루하루 속에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향해서 살다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심을 기쁨으로 만든 자로서 평범한 일상